안녕하세요 K-POP을 사랑하는 전세계 팬 여러분들 2024 썸머 시즌 베스트 레전드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된 김재중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영광스러운 레전드라는 칭호에 수상을 하게 되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한데요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우리의 팬 여러분들 우리 베이비스 여러분들의 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K-POP 팬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KM 차트와 그리고 저 재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정답은요 늘입니다 정말 늘 매일매일 힘이 되고 또 매일 애틋하거든요 서로에게 정말 감사한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루고 싶은 일들도 하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베이비스 여러분들과 또 함께 더 다양하고 좋은 추억들로 그리고 또 행복함으로 차곡차곡 시간들을 쌓아 나가고 싶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또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이비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